아님? 또 돈을 먹어야겠다!!! 나는real의 일정 한ЕТ 이틀 난리 아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저를 포함한 모두 17분의 자원봉사자분들이 함께 봉사를 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고급의 커피 머신과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장을 찾아오시는 주민분들, 그 밖의 모든 분들 저희 어울마장으로 꼭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